아 미숙이 결제 서류가 이게 뭐야 어? 아 일을 못하면 뭐 커피라도 잘 타든가 아니면 좀 뭐 이쁘든가 아 다시 해봐 아 사람을 내가 뽑아도 아유 안해 안해 안해! 속이 다 시원하네 야 니가 날 때리면 안 되지 부담이 차옵! 오케이 부담인들보다 짜증나는 헬사워드를 위한 노래 헬사워드를 위한 헬사워드를 위한 잡힌 불을 지켜낸 직장 상상 찌는 사람 모여라 다 같이 모여라 해도 해도 너무한 직장 상상 찌는 사람 모여라 모여라 다 모였어요 예 회사원들 다 모였어요 네 커피 심부름만 시키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게 잔소리만 해대는 부장님들 보면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꼴보기 싫죠? 백이백이 꼴백이! 그럼 티 안나게 복수해 볼까요? 티 안나게! 티 안나게! 오케이 그럼 회식 끝나고 나가면서 신발 신기 전에 부장님 구두 지그시 밟는거 어때? 와우 그런데도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부장님 전화번호 그 유명한 김미영 팀장에게 넘기는건 어때? 와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귀찮게 한다 그러면 우리집 개이름을 부장님 이름으로 바꾸는거 어때? 수민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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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원들을 위한 로앙 로앙 가수인데 고음도 안올라가고 노래를 이렇게 못해요 무슨소리야 내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다른 가수들은 고음 낼 때 목에 핏대 세우고 흉성 두성 쓰는데 난 고음 처리한 나만의 비법이 있어 이게 뭐에요? 립싱크? 와 와 민망 펑크 프리듬 가슴가 싱크로 고음을 올리고 그럼 목 안써요? 목관리 안해요 그러면? 내가 관리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목관리 악기관리 말고 특별히 신경쓰는 관리가 있지 무슨 관리인데요? 어장관리 와 의자왕 프리듬 삼천국냐 삼천국냐는 아니고 가수면 가수답게 작곡이나 하고 작곡 못해요 작곡? 내가 싱어송라이터야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노래 쉽게 만드는 비법이 있지 컨트롤 C 컨트롤 V 그게 뭐에요? 표정 인정폭소 인정폭소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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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오케이 보여줘 세해를 맞이해서 남을 돕기로 결심을 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해외봉사활동으로 일주일간 씻지 못한 한 남자 배우의 사진이다 와우 더러워 시원하고 지저분해 누구야? 야 와 에이 이게 진짜 일주일동안 안 씻은 사진이다 씻은거야 씻은거야 뭔 소리야 깨끗하게 씻은거야 안 씻은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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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을 때가 없어가지고 씻은... 니들은 왜 씻냐 오케이 그럼 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멋있다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지 보여줘 뭐야 뭐 이 사진 와... 원 빈도 똑같아 포판다 포판 이게 뭐야 이게 우리랑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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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성스럽다 뭔 소리야 보석회는 중이잖아 뭐? 보석을 캐고 있는거야 여기다 보석을 캐고 있는거야 여기다 보석을 캐고 있는데 이게 용감함 우와 헤이 우린 모두 힘을 낼지요 힘이 들 땐 노래해 모두 함께 외쳐봐 달려가는거야 원 투 쓰리 한숨 대신 한숨 대신 걱정 대신 대충 포기 대신 네 뛰어 고객님 워크 여전히 고객님 소정 들이 왕 메인 한글자막 by 한효주